오늘 다이소에서는 산 액자인데 좀 지저분해졌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걸 빼고 나무를 빼고 인형 목걸이로, 폭풍의 목걸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붙어있어요. 떼내면 돼요. 떼냈지. 바지 얼룩 돌아오면서. 베이징 B는 코팅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던 건데. 아니면 일단 오챗폴로 붙여도 되고요. 근데 일단 코팅을 해주고 요아이 없이 한 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팅이 이렇게 따로 회나로 목걸이로 만들거고요. 좀 짧죠? 조립? 나중에 사무드 끈으로 보충해주면 돼요. 쉽게 안쓰는 곳들. 위에 붙어있던 건데 이제 새로운 집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조립을 해서 키워줄게요. 벽포선을 만들어서 제 기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라고 사이즈가 안하는 걸 보니깐 얘가 바뀌었나? 응. 얘가 바뀌고 얘가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 저 강아지 종이를 한번 해볼게. 내가 준가? 아... 얘가 앞인가봐요. 제가 조금 해볼게. 이거 다시 해볼게. 강아지부터는 정아지 종이를 만들어서 끌고 끌고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것도 내가 알아보고 내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안 알아보고 여기가 뒤에가 맞나봐요. 사이즈가 안 맞고 사이즈가 안 맞고 좀 여기밖에 없나요? 아니겠네. 맞나봐요. 이게 맞나봐요. 여기가 뒤에. 강아지가 좀 쪼그라드잖아요. 약간 위가 허전하니까 그냥 고체품로다가 두개를 붙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나름 귀엽게 이런 식으로 비즈듬하게 맞춰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서 완성을 해보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근데 이거 없어도 솔직히 귀엽긴 해. 딱히 이게 없어도 그냥 코팅을 할까? 손코팅? 나는 귀여워. 다른 거 꽂아도 되잖아. 그쵸? 일단 고민을 해보고 손코팅보다는 아까처럼 고체품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귀찮아서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얘는 원래 있던 지휘자에 올려주시면 나름 귀엽다 그래도 센치인형이 많이 없어서 토끼인형 안쓰는 그 폼해주는 인형에다가 겨우게 해줬는데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통에 ASM에 치과용품 다 넣어놔갖고 딱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인형을 여기로 옮겼어요. 바구니 옆으로 다리가 긴 인형이라 조금 이렇게 되어있긴 한데 약간 꾸깃꾸깃 뭐라야되지 욕조에 반신극하는 것처럼 이걸 구겨놨는데 얘한테 연간 잘 어울려서 20cm 인형에는 안 맞더라구요. 다른 인형 해주려다 얘한테 해줬어요. 완성! 콜라랑 사이다 요새 많이 먹어서 몸에 안좋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